자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2부 함께하고 있고요 돼지식식의 asmr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5333님께서 정답을 골룸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출발 5111님 돼지식식이는 지금 뭘 먹은 걸까요 정답 덤프트럭 조수석 뒷바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111님 드립니다 이러시면 돼지식식이 화나요 09372 정답 비닐 정식이는 비닐 먹는 사나이 노정식이 돼지식식이에요 돼지식식이 977골님 애송이저림 애송이저림 드립니다 뚱뚱한 만원을 드리고요 6584님 40년 전통의 피순대다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미국 할머니가 만든 피순대 쪽에 가깝다 그래서 6584님도 드리고요 4793님 마산 욕쟁이 할머니 셋째 아들네 집에서 만든 사킨 홍어 이제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아 4793님도 드립니다 박장원씨가 어 별안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큼한 밥 먹었어 시큼한 밥 먹었어 보내주셨고요 8311님 시큼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개미 또 구멍이 확실하다 보내주셨고 8220님 귀지맛 사탕 귀지맛 사탕 크리에이티브 하네요 8220님 드립니다 3580님이 후후 불어먹는 거 보니까 집불곰장원에 라고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에는 보통은 후후 불어먹으면 집불곰장원 근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3월 80님 슈빨 보일락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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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우 시큼해 어우 돼지 씩씩이 너무 셔요